오늘의 미션 그리고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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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상 사진상 그 형 네가 처음 처음으로 한 번 못찾는 걸로 아니 12초반으로는 내가 봤을 때 뒤에 체력이 닿아서 늦어진다고 하면 늦어져서 무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초를 뒤에 세우는거지 1 2 3 1 2 3 1 2 3 1 2 2 2 2 2 2 2 2 2 3 2 2 2 2 3 2 3 2 3 2 2 2 2 2 3 2 3 2 2 3 2 2 2 3 2 3 2 3 2 3 3 2 2 3 3 3 4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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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